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표지가 왜 낫냐 이게 이제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전선거는 기껀 수가 있을 수가 없고 사전선거인 수 사전투표 교부자 수 사전투표자 수가 모두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투표용 투표 득표수 투표 지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껀표를 많이 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이 뭐죠 이런 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투표지 개수하고 교부지수가 여러분 다른 이유는 이렇게 다 전산을 조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수를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개수 조정이 필요했고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껀 수란 항목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전국의 3458개의 은면동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제공했던 제야 h님께서 이 소위 전산 조작의 흔적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의 흔적 그러니까 투표지를 교부한 거하고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다르고 투표지를 교부한 거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 받은 득표수와의 차이 차이가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를 전국 차원의 이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함께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253개 선거구별 관내 사전투표의 기껀 표수입니다. 이 기껀 표수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투표용지를 교부한 숫자하고 투표지수가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수를 보시게 되면 서울만 하더라도 306표 한 선거구당 6.2표 정도가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부산은 83표 다 개수 조정을 위한 겁니다. 대구 32표 전국에서 기껀 표수가 1244표가 나왔고 평균 선거구마다 4.9표가 나왔고 최대는 59표고 최소는 마이너스 1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껀 표수입니다. 기껀 표수가 가장 전국에서 많이 나온 데가 노원구얼입니다. 그다음에 서대문값 53표 노원구얼 59표 그다음에 평택값 28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cctv 촬영도 안 되고 캠코드 촬영 도 금지해놓고 선거인 명부도 없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몇 장 찍었는지도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아는 유일한 기관은 선관위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 조작을 하게 되니까 대표 상황표 현장에서 투표 교부자 수 선거인 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하고 실물로 등장한 투표지 수가 다른 겁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투표지를 교부한 관내 선거인 수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가 또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맞추기 위해 가지고 뭘 쓰는 거 하니까 기건수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그런데 4.15 총선을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전국에 1,244표.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런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다 전산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국에서 다 뭐가 나온 거 하니까 바로 기건 표수가 나온 겁니다. 총 1,244표 평균 4.9표 최대 59표 최소 마이너스 1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귀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jih님께서 부탁을 드렸던 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건 표수는 교부한 투표지수하고 투표하면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개수 조정용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 또 이름을 조작한 겁니다. 우편투표입니다. 관외 우편투표의 기건 표수 1,924표가 나온 겁니다. 선거구마다 평균 7.6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제주갑 선거구에서 관외 우편투표 기건 표수가 42표가 나온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 우편투표 교부 투표용지 개수하고 기표된 투표지수가 다른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전산상 으로 기건 표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차변과 좌변 선거인 수하고 투표지수가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건 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 차원의 전산조작 과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이 없었으면 교부한 투표용지 개수하고 기표된 투표지수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작업들이 작업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작업은 jih님께서 여러분들 도움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홍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자 기건수가 오차 결과를 맞추려고 넣은 부정 항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내 관외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3168표 그리고 평균 12.5표 전국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에서 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거소 투표 하고 제외 공간 투표는 거의 여러분들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플러스 마인 표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 표를 분명히 여러분 집어넣는데 오늘 여기는 안 나와있네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목록입니다. 관내 사전 기건 표수 상위 31개 읍면동 기건 표 5표 이상 2020년 4.15 총선 1등 노원을 2등 서대문을 3등 서대문을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17번 31번까지 이게 이제 1등부터 시작해 31등까지를 여러분 기록한 겁니다. 키가 차죠. 현장에서 투표소에서 분명히 투표 용지를 교부했는데 교부할 때는 도장이 안 찍히기 때문에 투표 용지라고 부르잖아요. 투표 용지 교부수 이꼴은 선거인 수 이꼴은 투표자 수 사전투표의 경우에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표를 찍은 다음에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투표 용지가 기표 도장을 찍은 다음에 투표지가 되는데 투표지 개수하고 교부한 투표 용지와 개수가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전산 조작 한 것은 전번에도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또 많이 사용된 것이 제외국민투표가 많이 사용됐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에 인천연수월 민경욱 의원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제외국민들을 유권자 학정명분의 458명이 최종 숫자거든요. 이건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선관이 발표가 된 다음에 458표를 858표로 852표를 뻥튀게 394표를 만든 겁니다. 이 394표를 또 어딘가 여러분들 그렇게 숫자가 필요할 때 집어넣었을 겁니다. 개수가 여유분이 있어야 이러면 그다음에 이쪽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한 표 두 표 찢어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기가 찬 나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가 일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대권을 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면서 그듬 말씀드리면 한동훈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고불호는. 다만 한동훈 씨의 상황인식 능력에 대한 최근에 대권에 대한 무리한 욕심들이 낫는 결과를 보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너희가 무슨 재주로 이길 거고 네가 똑똑한 걸 내가 안다 이야기. 그럼 네가 어떻게 이길 거고 선거가 이런데 네가 어떻게 이기냐 말이야. 윤 대통령도 좀 생각 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침묵하고 어떻게 이기겠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저도 쓴소리를 하기 싫고 그냥 지하자 좋다 이런 것만 하고 싶은데 이런 부정의를 보고 어떻게 뭡니까 지하자 좋다 한동훈이 최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권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크리넥스로 그냥 버려질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표수가 안 맞으니까 세상에 유령이 온 겁니까 투표용지는 투표용지는 100장이 주어졌는데 현장에서 뭐죠 투표지수는 155장이 나온 거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노원을에서 노원을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투표용지가 100장이 교부가 됐는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155장 이름 기표된 투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서대문을에서 투표용지를 100장을 여러분들 투표자들에게 줬는데 그런데 투표지수가 몇 개 나옵니까 116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거를 하는데 아니 공방사님 35장이나 55장이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정감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런 거죠. 발각된 것이 이 정도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전국적에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